오늘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스캐비디 토일렛 그 콘텐츠에 타카맨, 파스맨 등등 겁나 멋있는 주인공들이 직접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. 스캐비디 토일렛 변신! 하이! 오늘날은 피코포 VR과 함께라면 VR챗 게임에서 스캐비디 토일렛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 월드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종 스캐비디 캐릭터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아 이거 예전에 그 게리모드에 있던 모델들이구나.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? 어? 타이탄 스피커맨 다스맨! 이건 못 참겠어. 참기 힘든데. 아 잠깐만. 아니야 이거 되기 전에 다른 데들부터 한번 살펴보자. 와 이거 폭격기도 있고 뭐가 종류가 되게 많네. 하이! 어? 뭐? 우와! 겁나 커! 뭐야 이거! 피코포가 있다면 여러분들 또 이제 전세계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놀 수 있습니다.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 카메라맨 한번 돼보고 싶은데요. 변신! 변한다. 우와! 하하하하 제가 카메라맨이 됐어요. 이거 완전 신기해. 안녕하세요. 저 카메라맨이에요. 웨케맨이 된 휴지입니다. 하하하 예스. 텔레포트! 퓽! 와우! 지금 변기들의 기지로 와있거든요. 스키비 떱떱 예스 예스! 이거 이거 바로 물 내려버려야 돼. 뭘 봐 인마! 짱 짱 짱 짱 짱 짱 짱! 와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? 아! 스키비 토일레 쫓아온다! 아 야 야 이거 진짜 이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. 이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예전에 제가 썼던 VR기기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가지고 오래 쓰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플레이할 수가 없었거든요. 야 근데 이거는 어 대충 들어봐도 VR기기는 무거울 거라는 제 편견을 깼어. 엄청 가벼운데? 와 여기 거미병기 아니야 얘. 오호! 날아올라!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 참혹한 광경입니다. 카메라맨 죽어있어 어떡해? 괜찮네 친구야? 아이씨.. 이거 내가 어떻게 살릴 수가 없네. 오호! 더 많은 그 타이탄들이 돼볼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요? 여기서 한 번 직접 변신해보자. 우와! 안녕! 타이탄TV맨! 여기서 그냥 싹 다 한 번 변신해보자. 오! 좋아! 나는 이제 쩌리! 카메라맨이 아니야! 바로 타이탄 스피커맨이 된다. 변신! 짠! 우와! 우와! 나 겁나 커졌어! 닌텔 친구들 완전 쪼꼬미 됐는데 안녕! 이거 그거 그대로 구현되어 있네. 보이세요? 이 로켓4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 저는 타이탄 스피커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아. 다른 것도 한 번 변신해보자. 변신! 오! 또 역시나 경치 겁나 커졌고요. 우와! 이런 느낌이군요. 오케이. 그러면 이 타이탄 카메라 그대로 한 번 다른 데로 한 번 넘어가 볼까? 야! 이거 타카맨이 됐더니 여기 지금 스킨베드 세상이 완전 미니어처가 돼버렸어요. 안녕! 와우! 타카맨이 됐습니다. 내가 근데 한쪽 팔이 내가 직접 그 겁나 멋있는 스킨베드 세계관의 주인공 타카맨이 될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경험 너무 멋있습니다. 하하하하! 오예! 이런 실감 넘치는 스킨베드 소요래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 있어요.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 피코4 VR을 구매하실 수 있는 스페셜 링크를 준비를 했어요.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네이버와 신세계 링크를 타서 구매를 하시면 원래는 3종의 게임을 드리고 있는데 스페셜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신 분들은 무려 2종의 게임을 또 무료로 증정하는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. 이제야 이 손가락 제대로 움직여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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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뭐 여러 가지 있다! 야! 잠깐만! 해보 될 수도 있어 대박! 오! 야 내려찍는다! 오! 야! 이거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네 게임. 다다다다다다다다! 음 좋아! 타카맨하고 고대 괴수! 티라노사우루스 바로 엎어버립시다. 뚝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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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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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cias 쓰러져라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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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또 피코포 VR과 해볼 게임은 바로 올인원 서머 스포츠!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. 비치발리볼, 이루와!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스포츠물들이 아주 또 몰입도가 높거든요? 오케이, VR로 즐기는 비치발리볼 자, 공 잡고 어떻게 하는 거야? 스파이크 서버 날리는 거네? 파워 서버! 그렇지, 그렇지! 받아, 봐! 자자자자! 올려주고! 도서 올려주고! 그대로 스파이크! 내가 올려줄게, 올려줄게, 받아! 그대로 찍어! 날려왔어! 오케이, 나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한 번 더, 한 번 더! 오오오오! 야! 아오오오!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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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따아! 아, 잠깐만! 아웃이네? 내가 5대0이야? 아웃이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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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, 잘 받았어! 가볍게 톡! 아... 어이가 없네! 자,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역동적인 게임들은 사실 선이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? 피코포 VR 한 대만 있으면은 컴퓨터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한 올인원 헤드셋 갓 VR 기기입니다. 자, 준비하시고 그대로 내려서 샷! 근데 왜 한 대를 못 맞추니 진짜! 아오케오케, 한 개에 맞췄어! 오 Torontoхay 오케오케, 달러다! 나 barriers! 막았다! 나이스! 자 다음에 볼 게임은 리듬게임 신스 라이더 자 요런 리듬게임도 피커포 같은 경우에는 4K 해상도에다가 주사율도 높아가지고 선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 와중에 멀미방지 시각도 있어가지고 어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참 근데 리듬게임을 이렇게 VR로 하니까 또 느낌이 매우 색다르네요 뚱뚱뚱뚱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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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 온다 가보자 너무 신나구요 하얗게 불태워버렸어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피커포 VR 와 땀이 막 범벅이 잘 될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플레이 했습니다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스페셜 혜택 덮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신세계 링크를 타고 넘어가시면은 기존 3종 플러스 추가 무려 2종 게임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일주일간만 하는 스페셜 이벤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요 피코포 VR 꼭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유튜브 덕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